멘티가 너무 좋아 여러분들 여기 태평동 오거리에 한잔의 초가 왔어요 여기는 제가 닭돌이 탄 걸 27년째 27년째 단골인데요 네 지금 형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6년째 유튜브를 하지만 한잔의 초 처음 공개하는데 여기는 숱하게 했죠 아니 형수님 오뎅을 못 가셔서 우리 한수가 이렸습니다 네 근데 나는 형수님 오뎅이 제일 맛있어 왜냐면 우리 옛날 엄마들 오뎅이거든 요즘은 알잖아 뽀얀하게 하는데 간장 넣고 이렇게 옛날식으로 근데 안 먹어 요즘 애들 안 먹지 모르지 오뎅 굽고 하나만 안 먹어 곰장어 자 오뎅 이야 오뎅 너무 맛있어요 곰장어 예 그냥 닭돌이 탄 해서 자 한잔 마시자 한잔 말해 뭐해 한잔의 초인데 한잔의 초 화이팅 화이팅 간장 1 2 3 털어 예 강씨야 뿌예요 털이 뭐 개 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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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할 친구 구찌 우리 저번에 우리 도마동 우리 저 우리 쌍용이 우리 친구 우리 다 가족들이에요 다 엮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 이렇게 해놨다가 올리려고 합니다 제 오늘 첫 자 제 3호는 한잔의 추억에서 아싸예요 아싸 아 보물선이 또 아싹로 바뀌었어 서울에서 서울에서는 아싸야 아유 아싸 우리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아싸함을 다 알아서 보물선 바쁘네요 저희들 오늘 너무 맛있게 먹고 있고요 히는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이냐 여기는 640 아 몇 명이냐고 구독자 어 아 몇 명이냐고 구독자가 구독자 구독자 아 공개 라이브요 지금 우리 자 인제 시작했기 때문에 아니요 몇 명이냐고 7200분한테 여쭤보기에 어 지금 제 저 밴드의 구독자가 지금 아니 유튜브 구독자 지금 아직 안했다 여기 인제시 아 이제 할라고 여기 닭돌이탕입니다 자 오늘 첫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아 첫 유튜브 첫 유튜브 아 자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전 대전 대전이에요 한 자리 추워 자 제가 아싸하면 라비아 해주세요 아싸 라비아 나도 한번 화면에 비춰줘 봐 인사하게 잠깐만요 전작에 좀 하고 예 처음 유튜버라 이거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데뷔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하하하하하 절대 그렇게 하면 안해 여기 또 한참 선배님이지 구독자 우리 저 강시의 프로 몇 명이었지? 100명 넘죠 여기 여기는 아직 준비 안했고 하하하하 저는 아싸입니다 아싸 그리고 결론은 우리 셋이 합쳐야 잔잔바리 뭐한 하하하하 8천명 있었어 있었어 아이고 나 참 형님 그래도 저 방송 못 본다고 방송 라이브 때는 20명 누르고 가있지 야 소주가 너무 달아요 소주가 너무 달아요 난 먹었어 하잔 줘봐 아 형님 실시간이 있니? 그럼 실시간이 주고 형님 걸어 있니? 자 한잔 먹자 아님 말해 뭐해 아싸 소주가 다다 여러분도 처음은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형님 또 실시간이 아휴 저 미션 속지 마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피리빠라 뽕 한잔 주셔서 아휴 한잔 먹고 아싸 야 아싸미 쌍룡이 주는 육사심이 먹어야죠 아싸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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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리 녹습니다 녹사 녹습니다 저도 한입 먹겠습니다 강체포 아 아싸바리 아싸바리 야 육사심이 육사심이 이거 엉덩이 부위 엉덩이 육사심이 자 참기름 살짝 찍어서 아 먹방인데 근데 하하하하 여러분들 강체폭 언제부터 방송 또 준비하나? 와 아잇따이 저요? 예예 고객십니다 빨리 녹는다고 그래 녹아 녹아